안녕하세요. 올해로 벌써 캠핑 4년차 접어든 TJ쌤입니다.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 전기매트도 여러개 갈아탔는데요. 2인용 전기매트는 항상 크기와 무게가 문제였는데 이번에 딱 적당한 전기매트 찾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닥터스 은사매트 퀸사이즈인데 가벼워요. 전에 쓰던 것보다 부피도 훨씬 작구요. 요샌 주로 솔캠인데다 부피 때문에 작은 매트 들고 다녔는데 올겨울 장방매트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얇고 가볍네요. 근데 그냥 가볍기만 한게 아니고 별명이 안심매트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전자파 걱정 없는 안전한 전기매트 찾으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 세계 최초로 은사 원단을 적용해서 항균성능 탁월하구요. DC 직류전원 사용이라 전자파 걱정 없다고 합니다. 은사 커버링에서 원적외선도 나온다는데 암튼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딴건 모르겠고 가벼워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구리선이 아닌 탄소섬유라서 전자파에 안전하다는데 열선이 없어서 그냥 담요 같아요. 과열 방지 센서 내장된 컨트롤러 여기 커넥터에도 과열 자동차단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댑터가 좀 크긴 한데 전자파 라돈 차단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저발열에 전자파 적은 DC 직류전원 어댑터니까 봐줍시다. 소비전력은 80W 다운밑터입니다. 시스템aged 시리즈 손상이들의 위치 정적외선 벽이지방 12시간까지 타이머 기능이 있구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컨트롤 된다고 합니다 5단계 온도 저절 1초만에 따뜻해지는 급속 온열 매트라는데 누워봐야 알겠어요 1초만에 따뜻해지는 급속 온열 매트라는데 1초만에 따뜻해지는 급속 온열 매트라는데 1초만에 따뜻해지면 닥터스 은사매트 덕에 개운하게 잘 잤습니다 하룻밤 사용이긴 하지만 은사매트 총평 들어갈게요 부피 부담 적고 가벼운 매트를 찾는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전자파 걱정 없는 매트 찾는다면 과열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안전한 매트를 찾는다면 닥터스 은사매트 추천할 만합니다 솔직히 촬영 마치고 집에서 쓰려고 했는데요 은사매트가 원적외선같이 건강케어 기능도 있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께 양보해야겠습니다 효도선물로도 강추 지금까지 닥터스 은사매트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